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간단하네. 간단하게. 너무 쉬운데. 다음 내가 갈게요. 그러면 홍철이가 간단하게 넘었으니까 공을 6개부터 시작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시죠. 아니, 용만이 형 안 될 수도 있어요, 용만이 형. 공 하나 더 합시다. 형 된다고요, 지금? 되죠, 당연히. 자, 6개 합니다. 6개. 김용만. 그런데 카메라를 해 놨네요. 잘치지 않으면 더 굉장히 추한 모습 나오셨는데. 몰랐네, 알았어요. 이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질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좀 그만해, 이거 좀 그만해. 알았어. 준비, 김용만. 갑니다. 하하. 됐어요. 6만이 형 이 정도면 7개 가야 되겠다. 하나 더. 진짜? 됐으니까 제가 지목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개. 7개. 김국장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나왔네, 너 나와. 아니, 대답을 IC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다, 이거죠. 영어를 해야 돼. IC, IC. 영원의 라이벌이다. 김국장님. 김기훈. 김기훈. 약간 닿지 않았니? 불안했다. 불안했어. 지금 불안했어. 김기훈. 불안했다. 약간 닿지 않았니? 약간 불안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이제 9개입니다. 9개인데 9개면 2m 16cm입니다. 2m 16cm. 경신이 형보다 기네, 이제. 2m 16이네. 홍성은. 좋아요? 홍성은, 야구부. 홍성은. 야구부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아. 야구부들이 뭐가 많네요, 앞에. 뭐가 많아, 야구부들이 하는 게. 야구부. 몸 충분히 부셔야 돼요. 제자리 몰리뛰기입니다. 홍성은. 아, 따위. 아, 따위. 홍성은 실패.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찍혀요, 찍혀. 대장내시경 바로 들어왔어요, 대장내시경. 바로 내시경 들어가요. 자, 다음. 광신봉. 키크스도들이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점프하면 배구죠. 장신봉. 길다, 길어. 길다.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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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입니다. 황신봉 실패. 대장내시경. 야, 뭐 부지직 소리가 났는데. 세게 눌렀다, 야. 아니, 저 카메라는 뭔 죄야. 꼬리차가 오기의 목소리. non-tip-s-m. 에어로. 에어로. 아, 몇 개. 이 님이 노을이이. 아, 미니. 이éch익이. 이 차에. 이 차에. 이 차에. 이 차에. 이 차에. 이 차에. 이 차에.